초코 także 사위라 초코에 치규야 몰티저스 과자 이거 몰티저스 과자가 아니라 누텔라 과자구나 몰티저스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쭉 무너졌어 듬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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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서 먹고싶죠 듬뿍 입에 많이 묻네요 초콜릿 빵 엄청 뜨겁네 아 아파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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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초코롤 물빵 맛있죠? 맛있겠죠? 초코롤 초코롤 녹았어요 초코롤 초코롤 통장 퐁당 너무 달콤한데요 저는 이 누텔라 과자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는 맛 약간 빼빼로 먹는 것 같아요 소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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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캐러멜이 잔뜩 들었어요 돌같아요 돌 계란 너무 딱딱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엄청 딱딱한데요 엄청 딱딱한데요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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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pl 계란 계란 오늘은 여러분도 먹어볼까요? 오늘은 여러분도 먹어볼게요 계란 육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슈지지 잘 먹으니 고기 너무 맛있네요 점이 다 먹긴 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수지 치즈가 많이 안 된다고.. 근데 나 같은게 많이 먹어야지 쫄깃쫄깃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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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맛있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었는데 참기름 마요네즈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계란 화이트 마시멜로드 크기는 기름 where more 가끔 어깨 여기서 한번 먹으면 그걸로 옮겨요 함께 마시멜로드 엑소 이 particle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